10월 14일 월요일은 하얀 돼지 날이 옵니다. 풍수적으로 이렇게 되면 금기운과 물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오엔 금기운이 재물을 상징을 합니다. 물기운이 또 유연한 흐름을 뜻하게 됩니다. 금전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암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. 이런 하얀 돼지 날에 우리가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깰 필요가 있는데요. 운복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돼지 날에 재물운을 또 크게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. 그 속에는 또 귀인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늘어나는 것도 담겨 있죠. 새끼손가락은 그 풍수적으로 사람 사이의 그 연결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런 그 하얀 돼지 날 그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반지를 착용하게 되면 그 기운을 또 우리가 잡아두고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사람 관계에서 긍정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. 금전적인 그 운도 함께 그 상승을 시킵니다. 반지가 또 금속 재질인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이런 그 새끼손가락에서 또 오행 금의 그 속성과 또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그때 그 재물운의 그 유입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. 금은 또 돼지 날의 그 기운과 서로 그 상승을 할 것입니다. 재물운은 더욱 강화되고 안정감을 또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새끼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고 사람들과의 월요일날 그 소통에서 물처럼 또 유연하게 또 열린 자세를 또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 월요일에 또 도움법과 함께 귀인의 그 도움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. 이 귀인은 그 단순한 귀인이 아닙니다. 이런 그 하얀 돼지 날 만나게 되는 그 귀인은 우리가 그 예상치 못한 또 돈복마저 또 크게 그 들고 오는 그런 그 재물운의 그 유입을 암시하는 그 귀인이라는 것입니다. 이런 그 긍정적인 그 돈복의 기운을 또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하얀 돼지 날의 그 금과 물의 그 조화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새끼손가락에 이날만큼은 반지를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사람의 그 운과 재물운이 또 동시에 그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하얀 돼지 날 그 새끼손가락에 착용하게 되는 그 반지는 단순한 그 장승구가 아닙니다. 이런 날 그 새끼손가락에 끼는 그 반지는 사람관계 또 돈관계에서 그 긍정적 기운을 또 이끌어내는 돈복을 터지게 만드는 귀인의 그 덕을 함께 몰고 오는 그런 그 중요한 그 풍수적 수단이 돼준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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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